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미팅을 하거나 촬영할 때 빼고는 화장을 잘 하진 않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꾸준히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겟레디 잇미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제 피부가 지금 좋지는 않아요 생리할 때가 돼가지고 트러블이 좀 나서 요거를 커버를 좀 하면서 좀 내추럴하게 간단한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잡설이 좀 많을 거라 아마 제품마다 일일이 설명을 하거나 언급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에 코멘트를 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리할 때쯤 되면 피부가 너무 빨리 건조해져서 제가 평소에는 좀 뽀송뽀송하게 화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건강한 느낌을 영혼까지 끌어내서 피부 표현을 좀 해줄 겁니다 솔직히 여자로 살면서 생리가 진짜 한 달에 한 번? 지긋지긋하다라고 느끼면서 산 적도 있거든요 지겹대 지겨워 나와야지 뭐 배란? 해야지 언제 쓸진 모르겠지만 하는 걸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언젠가 안 하게 되는 때가 올 거니까 지금 모공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각질 케어는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공은 지금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얼마 전에 대학 동기들 모임 있다고 갔었다고 했잖아요 요즘 애기 낳은 친구가 좀 자리를 잡았어요 다시 일도 하고 애기도 조금 크고 해서 더 자주 본단 말이죠 저는 대학 때부터 안 친구들이니까 이제 한 10년 가까이 안 친구들이고 제가 사실 인간관계가 얕고 넓은 편이었는데 20대 중반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좀 좁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 한 세네 명? 뭐 그 정도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뭐 정말 연말 연초에 안부만 묻는 정도?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은 이제 애기 낳고 막 한창 자리 잡고 이럴 때는 좀 바빠서 자주 못 보다가 요즘은 이제 애기도 낳고 하면서 좀 자주 보는데 근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연애사나 히스토리를 봐와서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너무 웃긴 게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저한테 누군가를 몇 년씩 만나본 적이 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친구야 어 맞다 언니 까먹고 있었어 막 이래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까먹는 거야 근데 저도 까먹어요 여러분 쿠션 발라줄게요 요거는 브러쉬가 이렇게 같이 딸려서 나오는 쿠션인데 사용을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할 때도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 채널이 30대 초중반이신 분이 구독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대 분들 사연을 보면 나 다시 싱글로 돌아갈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주변에 결혼을 한 사람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기가 있는 집도 별로 없고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이다 하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막 DM 같은 거 보내시고 저는 이제 제 사생활이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어요 다시 혼자로 지내는 게 어떠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인다 잘 지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혼자 있으면서 굳이 장점을 따지자면 뭐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뭐 나한테 더 집중할 수 있고 등등 뭐 그런 게 있겠죠 그거는 원래 싱글일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나름대로 편하고 좋은 면이 있죠 뭐 물론 지금 남자친구가 있고 뭐 일도 하면서 균형이 있는 삶?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냉정하게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돈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보완해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참고 산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려면 사실 무조건 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물어보면 요즘도 나는 결혼 생각은 있다 근데 애 생각은 아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나가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뭐 특히 남자분들을 소개를 받거나 할 때는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다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신중하게 한다고 뭘 되게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일찍 급하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특히 제가 연애 유튜브 이런 게 요즘 추천 영상이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 무슨 영상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댓글을 하나 봤는데 근데 본인은 30대 초반인데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게 이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좋은 사람은 만나기가 힘든 것 같다 무조건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자기는 그 후에 만났던 사람보다는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댓글을 썼는데 좋아요가 엄청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경험은 존중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완전 반대의 케이스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조건이 좋아야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말이면 막 껌뻑 죽고 잘해준다 공주님처럼 대해준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기준이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단언컨대 20대부터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 다 통틀어서 20대 중반에 만났던 남자들이 조건은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죠 근데 나한테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남자들이었냐 라고 하면 아니었습니다 나란 사람한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절대 아니고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잘 모르고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만큼 둘 모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해의 깊이가 얕아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딱 그 정도 깊이로 만났던 거죠 그리고 20대 중반에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맹목적이었던 그런 남자분들의 태도가 저를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우대함에서 나오는 거지 인간 김수진에게 보내는 존중이나 예운은 아니거든요 그걸 저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남자들 만나면서 이걸로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되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고 평소에는 오냐오냐 하면서 사소한 거 다 떠받들어 주는 것 같고 맞춰주는 것 같고 한 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경험이 많고 더 위라고 생각해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난 어리고 샘도 못하고 사회 경험도 부족했으니까 20대 중반 이럴 때는 내 인생관과 남자 상대분의 인생관이 있으면 그 같이 무게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사귀는 동안 그게 티가 나는 남자분도 있었고 티가 안 나는 남자분도 있었지만 결국에 헤어지면서 결정적인 갈등에 부딪혔을 때는 다 똑같이 경험을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게 무작정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컨실러 이 부분이 지금 저의 pain in the ass 거든요 피부 트러블 중에 지금 이렇게 심하게 난 트러블이 되게 오랜만이라 좀 생리전에 보통 나긴 하는데 얘를 커버를 좀 하느라 집중 좀 할게요 아까 하던 얘기 이어서 하자면 아니 근데 그게 무작정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 또한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20대를 보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그냥 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뭐든지 다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뭐 그 장점을 누렸다는 표현도 맞겠죠 저는 그거를 마음껏 누리면서 20대를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접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일시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저를 좋아해줬던 남자들이 점점 더 저라는 사람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을 해준다 라고 느꼈어요 더 나를 인간적으로 봐준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 아무래도 어리고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저 또한 내 능력이든 인간성이든 가치관을 보고 나를 존중하고 또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주고 나를 위해서 배려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았고 그래서 어려서 예쁜데 능력도 경험도 없던 그 시절에 저를 막 쫓아다니고 좋아해줬던 남자들은 솔직히 하나도 그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공평해야 되니까 그분들도요 똑같이 지금의 저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나랑 되게 안 맞는 여자였구나 라고 생각할걸요 아마 뭐 제일 예쁠 때 뭘 해야 된다느니 뭐 본인이 만족하고 잘 살고 있다면 물론 축하드려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좋지 않은 거 같아요 그거는 다 경험이 다른 거다 너무 일찍 결혼하는 거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너무 미루는 거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뭐 한쪽 방향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제 메이크업에서 가장 집중을 하는 시간 바로 눈썹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눈썹에 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 반가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풍성한 그런 눈썹이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 아니 눈썹 숱도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는 좀 슬펐죠 요즘은 눈썹을 가볍게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요즘 눈썹 그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제가 진짜 오랫동안 썼던 브로우 제품이 있어요 그게 바비브라운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 정말 부드럽게 잘 그려지고 해서 오랫동안 잘 썼거든요 제가 얼마 전부터 느낀 건데 요즘은 제품이 상향평준화가 많이 됐잖아요 제품력이 거기서 거기라면 별로 비싼 화장품은 안 쓰고 싶더라고요 뭐 화장을 내면서 물론 기분 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뭐 백화점 브랜드에 뭘 쓴다고 해서 기분이 더 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마음이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성비를 많이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SNS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연애나 결혼의 가치관을 보면 진짜 어지러워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막 20대 후반이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느니 저는 경험자잖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압박을 준 적도 없고 했지만 제가 그냥 제가 결정해서 다 해온 것들이지만 경험자로서도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요 예전에는 오히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뭐 겁을 엄청 주려고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SNS에서 며칠 전에 그걸 봤어요 여자분이 쓴 건데 뭐 남들이 팔려갔다고는 하지만 상양혼을 해서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SNS에 적어놓은 거예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상양혼이라는 말을? 아니 무슨 대학 지원도 아니고 그럼 본인이 원래 그만큼의 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본인 스스로 하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게 표현의 자유기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가 뭘까? 저걸 저렇게 표현을 본인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구나 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그럼 나는 내가 만나는 남자랑 만약에 결혼을 하면 죄다 하양혼이게? 나보다 돈도 못 벌텐데? 그런 마인드면 난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래서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 거고 그냥 남의 얘기는 안 듣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요즘 점점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의 생각까지 듣게 된다는 게 SNS의 폐해 중 하나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피드의 폐해 예를 들어서 요즘은 플랫폼이 뭐 쇼츠도 그렇고 다른 SNS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팔로우 하지 않았던 콘텐츠도 보여주잖아요 뭐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은 콘텐츠 나는 이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의 의견을 내가 강제로 보게 되는 거야 물론 관심 없음 표시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먼저 노출을 당한 상태에서 관심 없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NS 자체를 줄여야겠다 내가 뭔가 검색을 하거나 정말 팔로우 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면 정말 구독 탭에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산재된 여러 가지 쏟아지는 콘텐츠를 소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던 전혀 다른 가치관이나 혹은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좀 부작용이 있지 않나 얼마 전에 저한테 제일 최악이었던 연애는 어떤 거였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스타였나? 인스타에서 무무라다가 받았던 질문인데 저는 바로 말했죠 회피형 도망쳐라 도망쳐 지금이야 사귀기 전이랑 초기에는 엄청나게 잘해주더라고요 막 거의 내 집사인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고 제가 또 일도 바쁘고 뭐 그러니까 저한테 모든 걸 다 맞춰주려고 하고 제가 잠깐 만나긴 했지만 제가 분석한 이 회피형의 특징 몇 가지가 있다면 일단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자요 잠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저도 잠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자더라고요 주말에 잠밖에 안 자 물론 잠을 잔다고 하면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죠 아마 다른 걸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잠이 많은 편이고 막 짠잔바리로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게 티가 나 거짓말이 회피형은 여러분 대화나 교감에 정성을 안 드려요 안 못 드려요 그래서 거짓말도 조금 허술해 이거를 회피형분들은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짓말이 좀 허술해요 거짓말에 정성이 없어요 일하면서 사람을 또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발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미묘한 공기에 어긋남 아시죠 근데 저는 보통 연애할 때 상대방이 좀 처음에 거짓말을 몇 번 하는 거 같다 라고 하면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줬어요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몇 번 넘어가요 이게 약간 인간 관계에서의 팁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사기꾼 재질 같은 애들 거르는 방법이 이제 사소한 거짓말을 처음 몇 번 발견했을 때 모르는 척 두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큰 거짓말부터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사소한 거짓말부터 시작을 해요 이 거짓말을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처음 딱 들켰을 때 어? 아 이거 내가 왜 거짓말했지? 아 이 사람한테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쉣 더 잘 숨겨야겠다 말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요 이걸 왜 아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뭐 아무튼 잠깐 만났던 이 회피형 이 사람도 약간 거짓말을 세 번 정도 이제 하길래 결국에 제가 추궁을 했죠 좀 나랑 안 맞다 우리 그만 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막 펑펑 울면서 자기가 절대 안 그러겠다고 뭐 어차피 그때도 자주 만나질 않았어요 한 2, 3주에 한 번? 그래서 아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도 되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가볍게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장을 진하게 하면 더 너무 커버하려고 막 진하게 화장한 것처럼 보일 거기 때문에 생리 전이니까 최대한 그냥 생기만 살려주는 느낌으로 연하게 화장을 해줄게요 아무튼 그때 한 번 추궁을 한 이후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다는 말을 안 해 그리고 그냥 혼자 해버려 자기 스케줄을 알려주는 걸 안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사생활이 만약에 뭐 알려졌다 내가 그걸 알게 됐다 무슨 일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만약에 그러면 그걸 들켰다고 생각해 저는 좀 이상한 점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본인 사생활이 막 이렇게 숨겨지는 거에 집착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물론 그 해피형 그 사람이 유독 그랬던 걸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지 않은 해피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만났던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게 일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지는 게 싫을 수 있지만 나는 여자친구잖아요 왜 여자친구한테도 그러지? 라는 생각이 물음표 물음표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본인이 해피형이다 보니까 명백히 자기가 잘못을 한 상황이야 그래도 그걸 본인이 해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본인이 가장 먼저 해피를 해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할 때도 사과를 굉장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요 약간 정말 맞이 못해서 사과를 하는 느낌? 미안해도 사실 잘 안 적어요 여러분 해피형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건데 점도 안 찍어요 여러분 그 해피형의 특징이에요 물론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미안, 미안해도 잘 안 쓰고요 미안 혹은 미안해 쓰긴 하는데 점 절대 안 찍고요 아니면 뭐 쩜쩜 이런 거 없어요 유유 절대 없고요 이모티콘도 잘 안 쓰고요 그리고 황당한 게 뒤에 꼭 붙는 말이 있어 나 좀 쉴게 본인이 잘못했는데 당당히 쉬는 시간을 요구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잠깐 열 좀 식히고 얘기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 괜찮죠 근데 그냥 통보해요 형식적인 사과만 툭 던지고 마치 요즘 막장 막 그 MG 직원처럼 발주 잘못 넣어놓고 부장님이 혼내면 죄송해요 근데 저 오늘 연차 좀 낼게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뭐 약간 이런 꼴이야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만하자고 하면 갑자기 본인이 막 얼마나 힘들고 뭐 불행하고 갑자기 버림받는 사람처럼 엄청 불쌍하게 얘기를 해요 막 성토를 해요 지금 자기가 회피를 하는 것도 은근슬쩍 내 탓을 해 내가 너무 압박을 줬다는 둥 막 이런 소리를 약간 은근슬쩍 섞어서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하루에 카톡 10개도 안 하는데 뭐 어리둥절 괴롭다고 하고 인생이 힘들다 막 그러니까 뭐 저도 처음엔 마음이 아팠어요 힘든가 보다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회피형은 성격이 되게 예민하고 정신 에너지가 많이 딸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되게 약간 지쳐 있어요 특히 인간관계? 제가 만났던 회피형은 그거를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해를 바라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와 배려를 인간관계에 쏟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분들은 좀 알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물에 물을 계속 줘야 하는 것처럼 계속 에너지, 노력,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회피형들은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초반에 막 물을 주다가 지치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 줬으니까 화분이 알아서 자라주길 바래 근데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그런 일 자체가 없죠 바짝 땡겨서 한번 노력하면 뭐 알아서 유지되고 결과가 나와주고 그런 평생 가는 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어차피 이런 얘기는요 회피형들은 안 듣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조차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던 사람들만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바뀌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물론 있는데 지금 연인이 뭐 회피형인데 어떡하죠? 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망쳐 지금이야 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결정사 가보신 적 있나요? 라는 거였는데 제가 한 1년 전에 지금 남자친구 만나기 전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010 뭐 땡땡땡 이렇게 근데 제가 뭐지 하면서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이제 화장품 퀵이 자주 오는 편이라 아 퀵 기사님인가? 하고 이제 아 네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뭐 결정사 뭐 땡땡땡땡 뭐 무슨 지사에 무슨 무슨 팀장 누구입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명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디시라고요? 저 어떻게 알고 연락하셨어요? 이러니까 제가 이제 MBA를 나왔잖아요 제 대학원 뭐 관련 연락처를 어떻게 구했나 봐요 아 그러시냐 그랬더니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면서 엄청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유튜버도 하고 지금 뭐 스타트업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략적인 수입은요? 어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때그때 다르다 했더니 아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없으면 막 당장이라도 가입시키려고 할 것 같은 그런 이분 강하다 라는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아 제가 그 특별히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약간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 일단 잘 만나시고요 제가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연기처럼 슝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되게 일단 잘 만나시고요 이러는데 와우 결정사 장난 아니구나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핸드폰 번호로 왔는데 제가 일하다가 받아가지고 또 누구지? 제가 저장을 안 해놨으니까 이러면서 또 받은 거예요 네 누구세요? 이랬는데 그때는 좀 구체적인 제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너 건너 학교 통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매니저님이 뭐 제 상황이나 뭐 이제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없었지만 뭐 저는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뭐 집안의 재산 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셨고 저한테 원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걸 물어보길래 제가 뭐 전 연화남이 좋고요 집안일 잘했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회사 다니면 좋겠고요 뭐 돈은 제가 버니까 적당히 벌면 돼요 뭐 이렇게 했더니 오우 좀 독특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근데 막 그리고 저한테 뭐 회사원 전문직 다 되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별로세요? 이래서 의사는 별로예요 이랬더니 아우 역시 독특하시다고 잠깐 속눈썹을 좀 붙일게요 제가 이건 붙일 때는 또 아시다시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눈 전체에 닿으면 좀 답답해 보여서 한 세네 가닥 정도만? 언니 화장 대충 한다면서요 라고 하긴 했지만 특히 화장을 대충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닥 속눈썹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 결정사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그 이후에도 문자랑 이런 게 꾸준히 오고 지금도 연락이 오거든요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연락이 오는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부모님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도 진지하게 좀 결정사 가입해 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이제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다는 게 보상 심리가 되게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런 부담 없이 아니면 뭐 선택을 받거나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누군가를 보는 거랑 돈을 천만 원씩 내고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 거랑은 조금 심리가 위축이 되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가 돈을 그렇게 내고 가입해서 본인을 만나러 나왔을 걸 알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관계적으로 좀 우위를 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튼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신에 게임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랑 게임도 하고 뭐 거기 가면 남자들도 있겠지? 그러면서 소모임을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제 남자친구도 만난 거고요 뭐 이거는 물론 사바사긴 한데 뭐 사람 필터링을 잘 해야 하긴 하지만 소모임에서 자만추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그 이거는 제 지인 피셜인데 뭐 와인 모임, 술모임 이런 거 NO 내가 그냥 놀러 나가는 거다 그러면은 괜찮죠 근데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소모임은 좀 비추 게임 소모임 저는 추천합니다 일단 남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한 남자 8에 여자 2? 진짜 말도 안 되게 남자가 많고요 연령대도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다양합니다 저희 같은 소모임 출신 중에 이제 여자분 89년생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도 게임을 처음에 아예 안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30대 게임을 접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남자분을 만나서 근데 이제 게임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남자분들이 일단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근데 게임 소모임은 일단 아이인 남자들이 MBTI 아이다 하는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있던 소모임도 남자 중에 한 명인가 빼고 나머지 몇 십 명이 죄다 아이였어요 여자 중에 저 혼자 이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집돌이가 많고요 돈도 별로 안 써요 돈 쓰는 거는 마우스 패드랑 마우스 물론 뭐 컴퓨터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몇 년에 한 번이잖아요 옷, 신발, 조던, 유흥 뭐 이런 거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짜 남자를 접할 일이 별로 없다 어디 가서 만나냐 내가 성격도 좀 수줍고 낯을 가려 그래서 막 사람들 우르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보자마자 찐찐 먹고 막 술 마시고 그러는 거 힘들다 하시면 온라인 게임이나 뭐 이런 거 온라인 소모임 가입해서 게임을 배워보시거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남자친구랑 취미가 잘 맞고 어릴 때부터 게임을 좋아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8, 9년생 그 여자분처럼 처음부터 게임이 취미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또 엄청 재밌게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게임하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잘 만나시고 근데 뭐 이거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지만 남자를 보는 눈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이게 게임 좋아하고 게임 소모임에 있는 남자분들은 대부분 제 기준에서는 여자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게임 좋아하고 이러면은 디스코드나 이런 데서 다른 여자들이랑 시시덕거리고 이런 남자들도 꽤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이 멍멍이 보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필터링 하셔서 소모임 자만추하기 꽤 괜찮다 어느새 떠들면서 하다보니까 화장이 다 끝났네요 간단해 보이게 화장을 한 거긴 한데 원래는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메이크업이 아닌데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떠들면서 잡설이 많다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요즘 올백머리 그냥 편하게 머리 빨리빨리 하고 다니려고 그냥 싹 묶고 스프레이 뿌리고 젤 좀 바르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저의 다른 썰들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